지금 뭐 만들고 계세요? 마차 하려고요. 마차! 이게 산마가 점성이 있어서 마차를 산마가 점성이 이렇게 일어나서 위장해도 좋고 아침에 식구들하고 다 먹어도 좋아요. 마차 할 때는 필히 이렇게 소금을 소금을 이 정도 반이... 반? 4분이... 티스푼으로 조금을 계량으로 자 이 정도면 한 컵 한 컵 정도 하면 말을 말을 이게 안 하겠지 여러분 멈추지 않고 갈아주기를 30초가 지났습니까? 양이 또 많으면 조금 더 갈아도 되는데 미니미서기는 보통 30초만 하십시오. 소금... 소금 간을 해야 얘가 그냥 하면 못 먹어요. 소금 간을 해야 왜 소금 간을 해야 되는지 먹어보면 알 거예요. 소금 간만으로도 이런 맛이다. 이거 소금 간을 해야 돼요. 조금 이거는 싱거운데 소금 간이 좀 들어가야 간이 더 많이 소금 간을 해가지고 한번 더 해볼까? 조금 더 섞어볼까? 네 좋습니다. 조금 싱거워서 소금 간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. 이 정도 한 컵을 하려면 티스푼으로 반은 티스푼의 2분의 1 이렇게 200ml 갈려면 양이 안되네 이거... 아까 유리코드 이게 덜 갈렸을 때는 더 갈려도 됩니다. 더 갈아도 칼이 무뎌가지고 마차예요. 마차예요. 여러분 마차가 완성됐습니다. 이거 정말 간단한데 맛은 아주 훌륭해요. 즐거운 시간 되세요. 둘 시간이 되세요.